권리분석에 집중하는 이론강의, 과연 들을 필요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권리분석 중심의 이론강의의 필요성입니다.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경매에 관련된 어려운 책과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고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분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실제로 투자는 뒷전이고 입찰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권리분석이란 무엇이고 경매투자의 목적은 무엇이며 효율적인 경매투자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 세 가지 순서로 경매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리분석이란 낙찰자가 낙찰금 이외에 추가로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리분석을 아주 면밀하고 상세하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투자에 관련된 돈 정보만 확인하면 됩니다. 잘못된 방향의 권리분석으로 인해서 경매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투자를 해본 고수들만 할 수 있는 분야라는 편견도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권리분석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말소기준 권리란 경매 절차상 최고로 앞에 있는 설정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상의 권리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의 의미입니다. 말이 좀 길어진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파악하는 것, 즉 권리분석은 실제 수초 이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줄 돈이 있는 물건이라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입찰할 물건이 아니라면 더 많은 조사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실제로 경매투자에 필요한 실전 위주로 경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갈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경매로 실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보면 권리분석이라는 스킬은 수익을 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 버는데 필요한 권리분석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매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를 하는 목적은 완벽한 권리분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분석이 아니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서 경매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분석에 시간을 할애할 바에는 차라리 시세조사를 하나라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동산 흐름도 알고 입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경매는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가 맞지만 실제 경매에 입찰할 생각은 안 하고 몇 달 몇 년 동안 책만 보고 경매 강의만 들으면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매로 박사학위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시죠? 경매는 괜찮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서 본인이 직접 살거나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임대 수익으로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목적도 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책과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두껍고 난해한 용어로 가득 차있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다면 오히려 경매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효율적인 경매토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매에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길게 잡아도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기존 지식을 익혔으면 실제 물건 검색을 통해 물건을 고르고 수익이 가능한 물건에 입찰을 해봐야 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물어줄 돈이 없는 안전한 물건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연습삼아 적당한 물건에 최저가로 직접 입찰서류를 작성해서 입찰해보는 것이 차라리 경매토자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시세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봐야 경매 지식들이 실제 본인 것으로 와닿게 됩니다. 경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지식을 채웠다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지식의 부족 부분을 보충공부에도 늦지 않고 앞서 말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경매토자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권리 분석은 투자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낙차로 진행 단계에서 물건에 관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매토자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부동산 관리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집 수리 및 인테리어로 가치를 높이는 법과 먼 지역의 물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 그리고 수익률 계산법 등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나아가 매매 타이밍을 확인해보고 이 부동산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넘길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해보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경매토자는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재테크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금융 지식도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매번 바뀌는 대출 규제를 확인하시고 투자 방향을 조절하며 최소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을 알아봅니다. 또한 협상 능력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명도할 때 점유자를 상대해야 하고 시세조사나 매매 및 임대를 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를 상대해야 합니다. 수리를 할 때는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해야 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절대 끌려다녀서는 안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본인이 리드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경매토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이라는 이론 공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경매의 목적을 항상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경매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토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토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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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